좋습니다. 그래서 마음도 젊어지고 나이가 2,8 청춘인데 70,80대가 아 참 오늘 분위기 좋고 라스트 마지막으로 멋진 사나이 아 그렇게 그렇지 알았어요? 아 좋습니다. 분위기를 더 맞추는 우리 멋진 가수 송종현 가수님 모시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널던 이 시절 지금도 기억나고 있을까 금옥한 날 금옥한 날 가슴 아픈 대사여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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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